이제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경건해야 돼 우리가 어른이 있을 땐 경건하게 역시 행동해야 돼 어른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우상이 나타나서 이제는 직접 통할 과일을 하시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걸렸다는 정말로 가만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걸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절심이 있겠다니까요 열심히 하겠어 하나님 정말 잘하겠어요 나 죄인이에요 정말 죽을 줄 졌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 보라니까 내 전도 많이 한다니까요 아이고 정말 한 번 살려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칼싹 지나간다니까 한 번 지나가면 칼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가지 잘려는 칼도 아니거든 심령에 모가지 잘려는 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겪고 왔어 너무너무 무서워 그냥 쏙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산다 불타는데 자기 옷 갖고서 나무를 뒷싸고 한 나무 살렸어 그 나무에서 씨를 바꿔서 계속 번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 갑을 하야되니 귀함을 깨달려야 되니 그래서 이러면 선제에게 너희에게 나무 타는 데서 꺼지면 나무까지 똑같아 얼마나 귀하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뒤번에는 또 들어가 망하라 망하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 어떡하나 그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흘리고 사물했다고 하고 어디까지나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범죄할 것도 없잖아 하나님 앞에는 나이 차이도 있는데 수천 살 수만 살 수억 살 사이에 있는데 뭐이 쩝쩝거리고 있어 자기 아무리 의인도 무력 닦고 하나님 나 정말로 차이도 많았어 왜 너는 못 봤지만 나는 봤어 잘 해결해야 잘 됐다 해결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해 큰 죄다 그게 이 와칭 우리는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을 할 때는 더럽다고요 해결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.